생각보다 어렵네, 골피는 게. 야, 약간 나 정도는 되니까, 지금. 그치? 뭐야? 왜 터졌지? 야, 뭐야, 깜짝이야. 야, 왜 터졌어? 시우 그냥 밥 못 먹네, 오늘. 안ował, 왜 터졌어? 아 아 야 너 그거 나 닦아 예? 헬멧 아니 창욱이 창욱이 깨끗해요 헬멧 글라스 깨끗해요 왜 깨끗해 왜 나만 왜 이렇게 더럽지?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내 친구가 바로 와버렸으니까 확실히 BMW가 좋아 그치? 서비스가? 그럼 모든 곳에서 바나나가 근데 묘하게 맛이 없다 이거 바나나 맛없기도 쉽지 않은데 그치? 먹어봐 꺼내놔 너 그 BMW 이렇게 달아서 달잖아 바나나 아 그 같은 노란색이니까 남에 도착할 때쯤이면 맛있으니까 이거 있지 그럴까? 톤도 맞잖아 오케이 달고 갈게 근데 이거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알맹이 날아가고 아 오늘은 한 3시간 반 정도 달리는 거면 좀 아쉬워 나는 3시간 반이 근데 어제처럼 막 쭉 못 달리지 않을까? 왜? 오늘 연휴 시작일이라서 북도에다가 아 그래 여기 가봐 그래 오늘 다 주말이고 이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 내 거 바로 그거 해야 돼 주유? 어 주유 해야 돼 일단은 바이크 저쪽으로 돌려놓고 어 일단 돌려놓을게 여기 미끄러워 조심해라 너 근데 이거 어디 혼자 못 접잖아 지금 바람 때문에 저거 돌려놓고 같이 접고 바로 출발해서 주유 아 이거 이거까지만 혼자 접을 수 있어요 주유 먼저 하고 밥은 너 오늘 편하게 먹고 있을 거잖아 점심은 나는 먹었잖아 방금 편의점에서 얘 라면 먹어야 된다 얘 어 먹어 근데 이거는 왜 사다 준 거야? 아치 바나나? 아니 프로틴 조스 그냥 우리 먹으려고 사는데 너 것만 안 사면 또 삐질까봐 괜히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안 먹어도 사람이 세 명인데 둘만 사와봐라 빈정 상하지 어 안 먹을 거야 저거 사실 빈정 상해 그치? 근데 먹었는데 맛이 너무 묘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편의점 가서 먹을 게 없잖아 프로틴 주스를 또 먹어? 프로틴? 요거트 아 요거트 오케이 그렇지 요거트 먹어야지 닭가슴살 이런 거 먹겠네 저는 전공 안 아쉬워요 오토바이 야 근데 남해 가는 길이 좀 좋은 길이 있나? 계속 해안가 따라가서 바닷바람 계속 맞기도 할 것 같은데 남해는 근데 뭐가 맛있어? 해먹는 거보다 그게 낫잖아 남해 특성? 회 같은 거잖아 남해는 의외로 한우 이런 걸 수도 있어 우리가 남해 가는 데가 어디야? 트레일러 펼치는데 잠시만요 나도 지도로 보여줄게 남해 가는 데가 파돈 조금 밑에 여기 섬이거든요 상주은 모래비치 캠핑장 쪽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부지런히 준비해야겠는데 지금 바로 가자 정리하죠? 어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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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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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맛있어.